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휴지는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물건으로 그 쓰임새나 역할에 따라 꿈에서 다양한 상징을 지닐 수 있습니다. 휴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으로 대체로 청결과 정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꿈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꿈에서 휴지가 등장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적 정리를 요구하거나 지나친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을 흘릴 때 휴지를 사용하듯이 휴지는 억눌린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을 치유하려고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휴지는 때로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에서 휴지를 사용하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방어하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 보호와 자기 정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지는 흔히 무언가를 닦아내거나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의미를 대입했을 때 꿈에서 휴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어떤 고통이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지는 보통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꿈에서 휴지가 등장하는 상황이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동반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감정이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휴지는 겉으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사용 후에는 처리가 된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꿈에서 휴지가 등장하는 것은 숨겨진 감정이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나 감정이 밝혀지거나,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에 대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휴지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닦거나 청소하는 꿈은 정리, 치유,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자신이 지나친 감정적 부담이나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현재 내면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지를 사용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나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이 휴지를 사용하며 불편하거나 어색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나타내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지를 버리는 꿈은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감정이나 상황을 떨쳐내고, 과거를 정리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휴지를 버리는 행동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꿈 속에서 버린 휴지가 깔끔하게 처리되었다면, 이는 정신적 청산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린 휴지가 여전히 거슬리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는 과거의 상처나 미완성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휴지가 불편하게 버려진 상황이라면,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있는 감정적 잔여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휴지가 더러워지는 꿈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휴지가 더러워져서 손에 묻은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다는 경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는 꿈은 감정적인 해소와 정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눈물은 감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휴지를 사용해 눈물을 닦는 행위는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과정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눈물을 흘린 뒤 휴지로 닦는 장면은 정서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휴지를 사용하고 남은 휴지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상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휴지를 사용한 후에 남은 부분을 신경 쓰게 된다면, 이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들이 여전히 꿈꾸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꿈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휴지를 찾는 꿈은 필요한 것을 찾는 과정이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휴지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휴지를 찾았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나 감정적 치유가 가능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티슈가 나오는 꿈은 기초나 기반 등을 견고히 다지거나,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를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는 꿈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깨끗한 휴지를 줍는 꿈은 본인의 분야에서, 이득이 될 만한 정보, 지식 등을 얻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러운 휴지가 나오는 꿈은 본인에게 발생한 많은 문제, 걱정, 고민 등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애써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러운 휴지를 줍는 꿈은 잘못된 정보, 지식, 노하우 등을 습득하여 일이나 사업상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저절로 풀리는 꿈 두루마리 화장지가 저절로 풀리는 꿈은 적은 자본이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난감했던 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곤란했던 꿈은 일이나 사업상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해 꼴머리를 앓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가 굴러가는 꿈 화장지가 굴러가는 꿈은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이 일과 계획, 사업 등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가 불에 타는 꿈 화장지를 불에 태우는 꿈은 본인에게 큰 사고나 질병, 부상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휴지가 없어서 신문지를 사용하는 꿈 휴지가 없어서 신문지나 책 등을 찢어 닦았던 꿈은 승진이나 진급, 합격, 취직 등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가 젖어있던 꿈 화장지가 젖어있는 꿈은 본인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 등이 문제, 장애물, 방해 등을 만나 중단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로 땀을 닦는 꿈 휴지로 땀을 닦는 꿈은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거래, 계약 등이 성사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로 똥을 닦는 꿈 화장지로 똥을 닦는 꿈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고, 재산을 축적하여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로 코를 푸는 꿈 화장지에 코를 푸는 꿈은 막혀있던 사업 자금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풀리게 되고, 방해꾼, 경쟁자들이 제거되어 이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급히 찾는 꿈 화장지를 급하게 찾았던 꿈은 고정 수입이 주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길거리에 버리는 꿈 길에 화장지를 버리는 꿈은 잘 추진되어 가던 거래, 계약, 혼사 등이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나눠주는 꿈 화장지를 나눠주는 꿈은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 봉사, 헌신, 나눔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받는 꿈 화장지를 남에게 선물 받는 꿈은 본인에게 귀인, 조력자, 협력자 등이 나타나 지원, 도움 등을 받게 되며 운명의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빌리는 꿈 남에게 화장지를 빌리는 꿈은 본인이나 연인, 배우자 중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사는 꿈 화장지를 사는 꿈은 본인이 하는 일과 사업, 프로젝트, 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선물하는 꿈 화장지를 선물하는 꿈은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나 충고를 해주거나 본인 주변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꿈 화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꿈은 본인을 못살게 굴던 걱정, 고민, 스트레스, 질병 등이 말끔히 해소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있는 꿈 휴지에 피가 묻어있는 꿈은 본인에게 큰 사고나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하여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지에 심지만 남은 꿈 화장지를 다 써서 심지만 남았던 꿈은 힘들었던 일이나 사업, 계획 등의 마무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있는 꿈